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멀티 작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운전 시티에서 멀티가 되도록 작업해 봤습니다 지금 3대방 차하고 함께 공항 쪽으로 가서 공항 활주로에서 잡기 놀이 추격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출발 상대방 차가 많이 끊기죠 저거는 계속 잡아 갈겁니다 뭐야 벌써 저만큼 갔어 야 이 운전 시티에서 멀티룩 다른 사람하고 한다는게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가 같이 가지 진짜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드디어 조금씩 되네요 아직 길은 멀었습니다 엄청 오래 걸릴 거에요 멀티는 복잡하더라구요 자 자자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지 공항입니다 아 상대방 차도 빠른 차인데 저도 그에 못지않게 빠른 차죠 슈퍼카 자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공항 입구 유후 들어왔죠 자 여기가 바로 공항 인데요 여기서 여기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터 키고 잡을 준비 됐죠 어 오 오잘비 Som 자 또 잠깐만 어디 갓어 저기 갔어 좋았어 좋았어 우와 잘 피하는데 잠깐만 내 백미로 안달려 있을텐데 아 방법 알았어 알았어 내가 쫓아갈 필요 없어 아하 어디갔어 어디갔어 저기다 저기다 아하 잠깐만 아하 차 이 차가 빠르구나 상대방 차가 상대방 차가 빠른 차죠 거의 막 200km로 달리는데 내가 어떻게 잡겠습니까 의 자 이 차가 빠르게 여러분 뭐야 없어졌어 차가 어디갔죠? 네 차가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뿡 하고 없어졌는데요 네 아무튼 오늘도 3d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